섬진강을 끼고 있는 경남과 전남의 4개 지자체가 섬진강 관광시대를 선포하고 하나의 관광벨트로 협력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시기별로 봄꽃이 아름다운 곳들인데요.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할인과 이벤트가 준비된다고 합니다. 정기영 기자입니다.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사이를 흐르는 섬진강입니다. 강변의 곡선과 곱게 쌓인 모래톱이 아름다움을 더합니다. 섬진강을 둘러싼 도시들은 특히 봄꽃으로 유명합니다. 지금 절정을 이루고 있는 광양의 매화, 노란 자태를 뽐내기 시작한 구례의 산수유에 4월의 주인공 하동 심리벚꽃길과 봄의 끝을 장식하는 5월 곡선의 장미까지 섬진강은 뛰어난 관광자원을 지니고 있습니다. 과거 한 생활권이었던 섬진강권 4개 지자체는 다시 협력을 시작했습니다. 함께 섬진강 관광시대를 선포하고 협력에 나선 것입니다. 섬진강 관광권이 도나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아서 이쪽 지역 천만 관광시대의 초석을 여는 그러한 일이 될 것입니다. 4개 지자체의 주요 관광지들을 연계한 입장료 할인이 실시됩니다. 4곳을 모두 방문한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 중입니다. 우리 섬진강은 우리나라 최고의 생태, 자연, 관광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 어느 곳보다 아름답고 신비로운 곳입니다. 경남도와 전남도는 섬진강을 걸어서 건널 수 있는 도보교 건설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4개 지자체는 관광 협력을 시작으로 생활과 경제 분야 협력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KNN 정기영입니다.